안녕하세요 간주가 좀 약한데?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자꾸 똑같은 말 우리 중 하나 먼저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리 그만 끝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1분이 저도 웃을 일 없어 다른 자신이 없어 오늘은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할래 가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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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민이 외로민이 내게서 떨어져줄래 외로민이 외로민이 이 손 놓고 말해 몇 번을 들어도 내 말은 거기서 거기 되돌릴 수 없어 이 전으로 남부담 못할 사이가 됐어 우린 서로 부담이 됐어 너 말고 내겐 아무도 없어 더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에게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할래 가던 말도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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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네가 없는 이곳에 남겨진 내가 울고 있을 거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괜찮아 반복될 일 없을 테니까 너와 나 여기서 그만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할래 가던 말도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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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